LA 한국교육원이 올해 하반기 성인 교양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교양 강좌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컴퓨터와 스마트폰, 영어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. 9월 1일부터 시작해 매주 화수목 주 3회로 운영됩니다.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는 문화 강좌는 민화와 공예, 종이접기로 3명의 강사가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그리기와 만들기 교육을 진행합니다. 수강료는 강좌당 40달러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